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단을 할 때가 있죠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이렇게 섬기기로 결단을 했고요 제 아내와 결단하기로 결단을 하고 결혼하기로 결단하고 결단은 비슷하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단임 목사로 제가 섬기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17년 사역을 하고 벌써 18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단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헌금함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가져오는데 그 당시에는 은으로 이렇게 만든 큰 접시 은접시가 헌금 접시였어요 요즘에도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은접시로 헌금을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접시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헌금 접시가 돌아가는데 그 소년 앞에 왔어요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몸을 던져가지고 그 접시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중에 예배가 뜬금 난 후에 어른들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대신 제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소년이 장성을 해서 신학박사가 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바로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 믿음의 결단이 위대한 선교사를 낳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들도 많은데 저는 리더십에 좀 관심이 있어요 제가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는 첫째,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리더십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주도적이 돼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다듬으셔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리더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리더가 해야 될 관리가 뭘까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시간 관리와 물질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제가 리더십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뭐라고 말하냐면 디시전 메이커라고 그래요 디시전 메이커 제가 연말이 되면 많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단임 목사로서 결정할 게 많은데 그게 참 힘들지만 저는 이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리더가 결정을 잘해야지 공동체의 그 앞날이 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사람들은 다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합니다 그렇죠?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살던 궁궐을 떠나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200만 명을 출애시키는 지도자로 결단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를 잡는 어부?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죠 그 결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색도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그리고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루세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들레헴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누굽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건을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아닙니다라고 울었는데 또 강건을 하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와 키스를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루스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쫓았다 이 말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요? 아교로 붙이는 거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도 대단해요 다시 한 번 강건합니다 3세폰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세 번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알았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법도 한데 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17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이 루스의 고백을 보면서 야 이 고백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고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세대를 초월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을 초월하는 고백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은 생명을 내거는 고백이었어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루스의 바로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고백이 아니고 저는 결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결단이 단호한지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는 데마저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은 지정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성입니다 그런데 지성만 가지고 있으면 무력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메마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성이에요 신앙의 감성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 그런 은혜가 있는지로 믿습니다 그게 감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과 감성만 있으면 안 되고 감성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는 감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이 되기 쉽고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이 많은데 다음 세대들은 감각이 발달해서 감각적인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런 거에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음악을 좋아해요 왜? 음악이라는 것은 나의 감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악 찬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내 감정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아 참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음악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음악이라는 것은 나의 자신의 감성으로 즐기는 것이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달라요 설교는 뭘 요구합니까? 설교는 결단을 요구해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큐티하면 그 큐티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큐티를 하겠다 결단과 적용 여러분 결단 잘하면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 루스의 결단은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면이에요 수직의 결단입니다 비록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었지만 루스의 결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내 고향과 동족과 내가 섬기던 신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종이죠 개종 내가 개종하겠습니다 모하베 금오스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것을 내가 이제 그만두고 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여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설교했는데 그분이 그만 개종을 해가지고 절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뢰교에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조계사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합사 이런 데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도 개종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제 신여우사 상교사님이 터키로 갑니다만 그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을 선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파성 선교인 선생님들에게 선교 보고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건 선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몇 명을 그렇게 개종시켰는지 그건 파성 교회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슬렘 지역은 얼마나 개종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명, 두 명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개종하기가 어렵냐 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추방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의 신자율이 한 3, 4% 정도 되는데 그 3, 4%도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믿는 신자율이라고 합니다 그 토창민들은 굉장히 예수 믿기가 어렵대요 예수 잘 안 믿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 부모님들이 막 서울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제주도에 제일 많은 성씨가 뭐죠? 고씨입니다 그래서 고씨 예수 믿는 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날도 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모슬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꿈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신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데 3000년 전에 모하베 신을 믿었던 그 루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루처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결단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다니엘과 제 친구의 결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스펙이 참 대단했습니다 좋은 혈통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뛰어난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끌려간 곳에서 너부완네살랑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내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음식은 다 신에게 이방 신에게 들여지고 내려오는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하니 무슨 말입니까? 황관장에게 우리는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그 다니엘과 새 친구 고기 먹지 않고 진수성찬 먹지 않았던 그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어떤 보너스입니까? 다니엘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며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라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슬격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지혜가 몇 배나 더 큰 거예요? 10배나 더 컸습니다 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입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앞에 눈에 있는 너부갓네살에 포도주와 그리고 음식처럼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와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지위 얻는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소탐되시래요 여러분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탐되시라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 배로 갚아주실 그날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성적이 좀 그렇고 스펙도 없고 직업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수직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저하려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또 하나는 수평의 결단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루스의 결단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수직적인 결단 그런 개정으로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의 결단, 루스의 하나님께 대한 결단을 함과 동시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결단은 수평적인 결단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작은 수평적인 결단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루스의 관계에서 비롯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 어머니라고 한 것은 우리말 번역 성경에 어머니라고 한 것은 우리말이 존대어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지 못해요 원래 이 말씀을 보면 원어에는 어머니가 아니고 뭐냐면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당신과 나는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 이 루스와 나오미 사이의 관계는 결속과 연대감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인간 상호간의 충성과 사랑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루시 헷새드의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헷새드의 사랑을 가지고 며느리를 잘 대접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지만 신약적인 의미에서 계명은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이웃의 개념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참 발음도 어려운데 저는 디지털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할머니 광고에 보니까 돼지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디지털 시대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디지털 시대의 이웃은 제가 보니까 클릭해 주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SNS에서 팔로우로 그렇게 클릭 한번 해주고 친구가 되면 그게 이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해주면 그게 이웃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이웃일까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뭐 안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페이스북 상의 친구 SNS에서의 그 친구라는 것은 나의 좋은 면만 서로의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관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내가 좋아요 한번 하고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그냥 내 친구로 한번 클릭하는 것이 이웃이라고 하면 누가 이웃이 제일 많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웃이 제일 많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인 것 같아요 팔로워 수가 몇 명이죠? 천만이 넘었습니다 좋아요가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이웃이에요 내 자신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시장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결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좀 약한 거예요 특별히 보수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감정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진보적인 교회들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웃 사랑을 실천을 잘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를 마음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을 소화해내서 내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예수의 가르침을 머리로만이 아닌 실제 삶으로 실제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추석인데 추석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제사상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친척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조상의 제사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안 돼요 그게 수직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탁하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탁하세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그 수직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평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을 베풀고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루스의 생명을 내놓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오미도 손을 듭니다 그렇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루시의 결단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말하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수평을 생각하세요 이 일이 이웃을 섬기는 일인가? 이웃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루시의 결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이미지는 이거예요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루스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는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수직의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이웃, 우리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수평의 결단을 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벽과 수직 두 곳이 만나면 두 직선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십자가가 회복되는 수석이 되기를 주님의 루으로 추간합니다 마술 맺습니다 신앙에서 결단은 정말 중요한 거죠 시편 57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산성하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확정하고 확정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수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수평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